저는 그 여동생이 그 혈압과 당뇨를 좀 심하게 알았는데 이 제품을 먹고 이제 거의 완치가 됐습니다. 그리고 제 호흡에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당뇨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리고 한쪽 눈에 거의 심리엄이 입고 인슐린 통을 욕구리에 차고 있었습니다. 근데 라미나인을 먹고 일주일 만에 이 눈이 잘 보이게 되고 석 달 만에 인슐린 통을 뺐습니다. 그리고 그 후배의 아들이 스물아홉 살 먹은 아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아들이 29살이 되었습니다. 아기 출산을 할 때 머리를 이렇게 찝어서 당겨내면서 아이가 전후화가 됐습니다. 그래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이제 말이 안 됐는데 두 달을 먹고 인사를 하고 굉장히 활달하고 그 두 달을 먹고 이제 침은 계속 흘렸습니다. 석 달째 들어가서 침을 안 흘리게 됐습니다. 더욱 활달했죠. 그래서 많이 좋아지는 과정에 있습니다. 그리고 그는 아주 좋은 프로세스에 따라서 더 나아가게 됐습니다. 이스라엘! 와우! 스토리! 감사합니다! 아멘! 아멘!